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니까 좀 더 마음이 넉넉해지고 얼굴에 또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밟는 것은 너에게 주원 논의입니다 여절로 3절 읽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원 논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지키시며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간 예배를 통화해서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죄인에게 허락하실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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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십니까?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신세계 교향곡으로 알려진 두보루작의 교향곡 9번 사악장 초반부 딱 1분 들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곡을 지은 두보루작은 체코의 작곡가입니다 그가 1893년에 미국의 음악원 원장으로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이때 그가 미국의 광활한 자연환경과 또 활기찬 대도시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 곡을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동경과 기대감 또 흥미와 도전정신 한편으로 또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두려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 등이 담긴 곡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이런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습니다 이번 국제수양회 전의팀도 그랬습니다 수양회도 수양회지만 수양회 후에 여행할 시카고, 뉴욕, 워싱턴, 캐나다 이런 곳에 대한 기대가 아주 엄청나게 컸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큰 기쁨을 이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우리 국제수양회 전의팀처럼 며칠 여행하며 즐기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차지해야 할 땅입니다 출혈급 직후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했던 첫 번째 시도는 불신과 두려움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기대로 흥분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가나안 백성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서 하나님은 요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어떤 자세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워서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우 수종자 누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는 출애국과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며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은 30일 동안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것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를 위해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곁에서 보좌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고 배웠습니다 그는 아말렛과의 전투에서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싸워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가난족성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만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람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난 땅으로 가라고 진군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그만 모세를 잃은 슬픔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일어나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리를 박차고 힘차게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죽은 소녀에게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죽었던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일어나 걷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가 일어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함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우시아 왕이 죽고 나라가 위기계에 처한 상황에서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충만한 영광으로 임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수행회와 국제수행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지난 8개월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죄와 죽음을 털어버리고 일어날 때 우리 양들과 자녀들 또 옆에 있는 다른 도용자들도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생기고 있는 솔트팀은 지난 여름 수행회와 국제수행회 후에 은혜를 받고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전대에서 동아리 알리마리가 있는데 전과는 달리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영상도 만들고 홍보 물품도 만들고 성경 퀴즈도 내고 또 간식거리도 준비하면서 학생들을 초청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JBF 2세들은 열심히 악기를 배우고 연습하여 지난 JBF 여름 수행회에서 아주 은혜롭게 섬겼습니다 우리 솔트팀과 JBF 2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솔트팀과 양들과 또 2세들을 섬길 때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가난한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아직 가난한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다 몰아내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40년 전에는 그들은 가난한 족속을 두려워해서 가난한 땅을 밟아보는 것은 고사하고 그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됩니다 사제를 보십시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발로 밟아서 얻을 땅은 실로 광대한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롭고 축복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 거루간 백성으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떤 민족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그 수가 아주 많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난한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의 여부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발바닥으로 밟는다 아주 직관적인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말씀이 제게는 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맨발로 흙을 걷는 땅을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에 가다가 나윤 사모님이 우성아파트 개나리공원에서 맨발로 열심히 땅을 밟고 돌고 계신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맨발로 땅을 걸을 때 발바닥에서 그 감촉이 머리 끝까지 온몸에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발바닥에서 땅을 밟을 때 그 자극이 온몸에 전달되어 잠자는 세포가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개운하고 좋습니다 실제로 맨발로 걷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감기부터 시작해서 암과 심혈관, 뇌질환, 고혈압, 당뇨, 아토피, 치매, 코로나19까지 만병통 시작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거를 처음 하고 책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을 나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과 순종의 자세입니다 출애국 1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발바닥으로 약속의 땅을 밟은 출애국 2세대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가난한 족속과 전쟁하느라 힘들고 고생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처음 하며 그 땅을 소유하고 또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모임은 처음부터 캠퍼스 보급력서와 세계선교의 미션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한국과 전세계의 캠퍼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저는 국제수양 이후에 워싱턴 센터터를 방문하여서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중남미의 작은 나라, 중남미의 벨리지가 있습니다 벨리지가 어디에 있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벨리지가 저기 멕시코 아래 조그만 반도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워싱턴의 모세 사나장 선교사님은 은퇴 후에 실버 선교사로서 벨리지에 가서 캠퍼스 땅을 밟으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믿음과 양질을 향한 심정을 받으시고 많은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믿음으로 캠퍼스 땅을 발바닥으로 밟을 때 그 땅에서 많은 영원구원의 열매를 맺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 국제수양의 전이팀도 인디애나 폴리스부터 시카고, 뉴욕, 뉴저지, 워싱턴, 캐나다, 토론토에서 많은 캠퍼스를 발바닥으로 밟고 왔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넓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학문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캠퍼스 땅을 밟으며 그곳에 많은 영원들이 구원받고 제자로 서도록 성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캠퍼스를 방문할 때마다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이 땅을 저에게 주세요 우리 전이팀 중에서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솔트팀과 우리 JBF 이세들이 이 캠퍼스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가보면 정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캠퍼스가 많은데 그곳을 발바닥으로 밟으며 복음을 전하고 도울 목자들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성교사님들은 성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할 때마다 기가에 남고 또 책임감도 많이 느껴집니다 지난주에 보건대 개강을 시작으로 모든 캠퍼스에서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보건대 점심 모임에 3명의 양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점심 모임 후에는 주니어 사모님들과 반차를 내고 온 우리 하모님 목자님과 함께 캠퍼스를 밟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3명의 양들을 새롭게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과기원도 2학기 점심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니어 사모님들과 38년 교직 생활을 퇴직하시고 이제 신입 풀타임 사모님이 되신 이 브리스글라 사모님이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우리 문민한 형제님도 처음으로 목자님들과 함께 전도제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제는 전남대 캠퍼스를 밟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발바닥으로 캠퍼스를 밟을 때 어떤 기운이 느껴집니다 어떤 느낌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때는 흥분이 됩니다 이 많은 캠퍼스 용원들이 너무나 좋은 양들로 눈에 보여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흥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늦게 보셨나요? 어떤 때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을 겉으로는 다들 잘생기고 예쁘고 아무 문제 없이 즐겁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제 가운데 방어하며 고통하는 모습에 짠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캠퍼스는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환경도 참 아름답습니다 커피 한 잔 들고 캠퍼스를 이렇게 건너라면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쉼도 얻습니다 느껴보셨나요? 특히 동역자와 함께 캠퍼스를 걸으면 참 좋습니다 느껴보셨나요? 오늘 오후에 한번 가보세요 이 모든 것이 캠퍼스를 밟을 때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캠퍼스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광주에만 몇 개의 캠퍼스가 있는지 아십니까? 17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자는 곳도 많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을 듣고 일어나야 할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라악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캠퍼스를 밟고 복음을 전하여 청년들을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교사님들이 방문하시면 항상 역사관에 가는데 거기에 가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고 이사무엘 성교사님과 그레이스 엘리 성교사님이 러시아 정탐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냉전 시대라서 아주 살벌한 시대였죠 그 냉전의 한 축인 서련에 성교사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정탐 여행으로 그 땅을 밟고 기도하셨다는 그 사진의 설명을 읽을 때마다 왠지 제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정돈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발바닥으로 미지의 땅을 밟을 때 그 땅이 열리고 또 많은 성교사들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에도 여우수와 같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밟은 한 분 성교사님의 시작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개척이 되고 복음이 전해져서 양들이 구원받고 목자들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주신 땅을 향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캠퍼스뿐만 아니라 우리 BBF부터 JBF 2세들 사역이나 또 이제 은퇴하시는 목자인들이 점점 늘어가는데 이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사역도 우리가 밟고 개척해야 할 땅입니다 학생들은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여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고 또 우리 학사목자인들은 직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이 점에서 우리가 밟아야 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실로 광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밟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자국을 찍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정복전쟁을 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여우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성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 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 출애국도 할 수 있었습니다 홍해도 건널 수 있었고 험한 광야를 지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내주시는 물을 마시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로 떨어지지 않고 무사히 지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우수아도 이처럼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우수아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우수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헤드로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자 유희 감옥에서 빠져나와 걸어나오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전도행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린도를 개척할 때 그는 연약하여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고린도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폭락을 만나 배가 파선하여 죽을 위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 받을 수 있었고 로마의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메시지를 전한 박유한 목자님도 대학 입학과 편입, 직장 문제 등으로 심히 두렵고 힘들 때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 아래에 그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우사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9절을 보면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초보 운전자가 경미한 교통사고만 나도 어떻습니까? 두렵고 손이 떨려서 얼마간 운전을 못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합니다 외부 적보다 더 무섭고 강한 적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걸러내십니다 기도원과 함께 싸울 용사들을 택하실 때도 두려웠던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300 용사만 남기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기도원과 300 용사들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동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니라 여기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대로 행할 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을 향해 거침없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됩니다 전쟁에서 좋은 무기나 훌륭한 작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호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정할 때 열의고성을 정복하며 가난정복전쟁을 승리하는 것을 처음 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쓰야 할 일은 말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10편 1절 1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좌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7장 7절과 8절에서 왕이 가장 힘쓰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사의 등사본을 레이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하로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크고 작은 싸움과 고난과 시험의 연속입니다 언제든지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폭풍과 같은 상황에서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좌로 너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가락기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하로 묵상하고 순종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소감을 쓰는 주라고 하는데 소감을 쓸 때 말씀을 잘 붙들 수 있습니다 양식과 소감 쓰기를 열심히 해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가락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적극적으로 약속의 땅을 밝기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이번 국제수양의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또 워싱턴에서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두 번이나 방문을 했었지만 이번 방문은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보시면 Freedom is not free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내가 누린 자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인가 깨닫고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은혜가 마음에 다가와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났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자스민 여러 양들에게 간증을 막 했습니다 또 군인들이 행군하는 동상 맨 앞에 보면 바닥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한 나라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름에 응답했던 우리 나라의 아들과 딸들을 기립니다 라는 글귀인데 이 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나다져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자기와 상감도 없는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는 군인들의 동상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려고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솔트님에게 우리 나가서 싸웁시다 당신은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막 이렇게 푸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같이 하나님의 불심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나선영 사모님과 남녀나 사모님이 전도에 있어서 제게 참 좋은 본이 되고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모든 생각과 일정이 전도에 꽂혀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전도한다고 자부했지만 이분들을 보면 그냥 조용히 배우게 됩니다 양질을 얻든지 못 얻든지 꾸준히 전도하는 이분들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유비에프 메시지를 들으면서 왜 항상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이런 메시지로 끝나는가 불평하는 마음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복음서의 끝은 말씀을 전하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힘이 부담스럽고 또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고원 역사를 우리는 숱하게 보고 체험했습니다 저도 단순하게 믿고 나갈 때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고 지금도 사랑하는 양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박철원 형제가 제대하고 복학하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니 더없이 기쁩니다 이번 국제수양회도 코로나 이후 큰 모임을 이룬다는 것이 부담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내고자 기도하고 도전할 때 은혜가 넘치는 역사적인 수양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상호하여 이 가을학기에 열심히 캠퍼스에 올라가서 고금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강하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덧입어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발바닥으로 밟아야 합니다 적적으로 캠퍼스 땅을 밟고 보금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밟아야 할 약속의 땅을 힘차게 밟으며 나아가는 가을학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로 3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저희도 밟으며